규리야, 이 퍼즐 말이야. 이거 자리 어딘지 알아? 우와! 규리야, 여기 어떻게 치는 거야? 우와! 들이 좋아. 새콤달콤 맛이 있는 귤들이 좋아. 정말 멋진 연주다. 규리는 못하는 게 없네.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손은 들며 크게 웃음 쥐었습니다. 규리 진짜 책 잘 읽는다. 규리야, 이것 좀 도와줄래? 응. 내가 해볼까? 아무리 규리라도 이건 힘들지 않을까? 맞아. 우리도 안 됐는데. 왜? 아니야. 규리는 만능 척척박사잖아. 내 말이 맞지? 한번 해볼게. 규리야, 엄마. 천천히 한번 걸어볼래? 네. 나무 위를 올라갔다고? 규리야,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해. 어린이는 더더욱. 잘 자, 우리 딸. 잘 자, 우리 딸. 규리 울었어? 친구들이 놀릴 것 같단 말이에요. 다리가 이러면 같이 놀 수도 없고,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. 난 다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. 우리 규리, 그게 걱정이었구나. 규리야, 꼭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단다. 엄마도 어른인데, 실수할 때도 많아. 다리가! 얘들아,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너희들이 알면... 엄청 멋지잖아! 그러게. 근데 진짜 멋지다. 꼭 로봇이 다리 같아. 나도 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? 뭐? 이게 멋지다고? 내가 해줄까? 좋아. 나도, 나도! 妙, cở, sixty, die, die, don't. 말할 수 아니야? 말할 niet.